본인의 피부나 근육의 상태가 어느 정도 잘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굉장히 큰 사이즈로 가능합니다. 물론 신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요.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나 근육이 늘어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잘 늘어나는 타입이라면 D컵 이상도 가능합니다. 워낙에 마르거나 아주 피부가 타이트한 분들은 큰 고용물이 들어갔을 때 불편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조금 말리기도 합니다.